안녕하세요 네, 다음은요 어머니라는 어머니가 우울, 아징의 나름 과정에서 만난 놀이가 아니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두운 시절에 처음으로서 고정한 나만 어두운 동양이 되길 바래 그 애가 우리 원한 자신들 세월만큼 얼굴을 주는 삶이 그녀는 옆에서 고정한 나만 어두운 동양이 되길 바래 그녀는 그녀들에게 그녀는 그녀의 한 편을 주는 삶이 아멘 면은이 못해 뿐이다 어느덧이 진한 부작란다 어머나 지연이 내 내 내 내 아무도 있는 곳에 시끄리즈 세월까지 오는 춤을 추는 아, 정말 흔들리는데 흐리다 흔들리는 엄마 하유의 대신에 어머니의 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일상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